공기가 필터를 거쳐 펜으로 가는 기존 집중기와 달리 우양 IBF는 송풍기의 플레이트 펜 또는 터보 펜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분진을 포집하는 내부 포집형 특허 집중기입니다. 흡입된 공기는 필터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고 분진만 필터 내부에 남아 탈리되어 점착성과 흡착성이 강한 분진 포집에 적합합니다. 기존 필터 방식의 경우 점착성이 강한 물질은 필터에 응집되어 잘 탈리되지 않는 반면 우양 IBF는 필터 내부에서 분진을 포집하는 시스템으로써 공기의 흐른 방향으로 필터 내부를 고압 분사시켜줌으로 점착성과 흡착성이 강하고 비중이 가벼운 분진 탈리에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로타리 밸브, 스크류 밸브, 투명 비닐팩 등 사용자의 작업 상황에 맞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양 IBF는 다량의 분진 흡입 시 전단에 사이클론을 추가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진의 약 70% 정도를 전처리함으로써 다량의 분진이나 복합성 분진을 포함한 공기의 집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분진 종이 분진 미세목재 분진 섬유 분진 등 비중이 가벼운 분진 혹은 흡착성이 강한 분진은 기존의 일반 집진기로 제거할 경우 필터에 그대로 붙어 있어 필터 청소 주기와 교체 주기가 빠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우양 IBF는 필터 교체 주기가 길어 필터 유지 비용과 교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 heroin 들리는 비용과 교체 이ғ라 일기가 인상